자 전민이 리딩 보디 3 유닛 2 리뷰입니다. 먼저 의문사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래서 의문사는 궁금한 것 물어볼 때 쓰는 건데 크게 봤을 때 크게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다. 그 여섯 가지가 뭐였더라? when, where, how, why, what, who. 그렇죠. 그렇습니까? 독특한데요? 단위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이 세상의 모든 문장은 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들어 있는 문장은 좀 길어지겠죠.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반드시 다 익혀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는 영어로 when인데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웬, 웬 타임? 웬 타임입니까? 웬 타임? 웬 타임? 웬 타임이죠. 깜짝이야.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요일. 어? 보고 왔는데 죄송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쓰죠. 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뭐죠?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이 뭐죠? 일요일 영어로. 일요일? 응. 요일은 뭐죠? Sunday. Sunday. Monday. Monday. Thur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aturday. 오케이. Friday.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다시 얘기해 보세요. Sunday. Mo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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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Thursday. 웅뉴원 토요일 썬데이 먼데이 텐데 웬슬데이 테러미 라이디 세르mor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슬데이 어떻게 하지 썬데이 먼데이 툴스데이웬스데이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슬데이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슬데이 썬데이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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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썬데이 Today Friday? Thursday, Friday, Satur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그럼 썬데이 부터 썬데이, 먼데이, 투데이, 웬세이 Thursday, Friday, Satur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색깔? What color? 언제는 when인데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쓰거나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what day이든 what time이든 when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Where 그 다음에 누가? Who Who인데 who도 종류가 있다 누가는? Who Who's Who'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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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Okay, what What What인데, 어느, 어느 것 할 때는? Wha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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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라고 할 때, 어느 거 좋아해 할 때는 what 대신에 which를 쓰기도 한다 What의 한 종류다 Okay, 그 다음에 무슨 How How 무슨이 How입니까? 아니, 뭐래 무슨 색 What color What 어떤 How 아니, 뭐래 에? 어떤 너 어때? How How 뭐? 에? How 뭔데, 어떤이? 아... 너 어때? 날 잘 지내 할 때 쓰는 거 날 잘 지내 할 때 쓰는 거 어떤이 뭐예요? 어떤 어떤 어? When we're Hawaii 어떤이 뭐예요? 너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날씨 어때? 음 음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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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weather? How are you? 너 어떻냐? 날씨 어떻냐? How is the weather? 너 어떻냐? How are you? 어떤 How 마지막이 why인가요? 어떻게 Why? 아, 어떻게가 why예요? Why가 없어 어떻게가 뭐냐고요, 어떻게가 어떻게가 아... 어떻게? 어떻게, 어찌 아, 이 친구 봐라 어? How? 아... Why? 어떤하고 어떻게하고 똑같잖아! 네! 우리가 근데 어떻게를 왜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재야 되겠어 언제 When When What time What time What da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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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Who 아, 어떤? How How 무엇 What Wha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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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What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What Who Wh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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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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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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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ow Why 자, 어떻게, 어찌, 시, 는 부사라고 합니다. How 는 다른 말과 앞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병어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얼마나 나이든 How old are you 너 나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얼마나 추운 How cold 오늘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today How cold is it today 얼마나 많은 책들 How many books How big Do you have books How many books Do you has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나 큰 How big How big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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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is The How big is the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몇 권의 책인지 궁금하면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머치 머니 머니 머니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머치랑 맞췄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 머치 머니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 머치 머니? 머치 머니? 머니는 셀 수 없다고 또 머니요? 머니는 셀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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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치 머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 허...매니 프렌즈? 허...매니 프렌즈? 쯓 얼마나 많은 사람들? 허...매니... 아...사람 셀 수 있어요? 어... 지금 이 교실에 몇 명 있어? 허...매니... 허...매니...피퍼? 얼마나 많은 물? 허... 웟... 허...매치 월?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how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 때도 쓰이기도 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14살이면 아... How old are you? I'm... 14 14 years years old old years 나이 묻고 답하는 거 모릅니까? 오케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난 14살이야 책 몇 권이나 너무 갖고 있니? How many books are you have? 아...are you have books? 아...do you have books? 오케이 그랬더니 20 권 갖고 있으면 14 권 갖고 있으면 내가 14... 아이 I have I have 14 books 오케이 오케이 으흐흐흐흐흐흐흐 그래서 1분 사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만 감사합니다.